광주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광주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공청회 이틀 뒤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금액을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의원의 의정